인기가 많은 건 모르겠다 아! 아! 와센즈 이거 파티 제목 바꿔놓고 와야겠다 파티 제목 여법사 이쁜 룩 보여주면 골드드림 이래놓고? 이래놓고? 이래놓고 다 나가야지? 아 근데 3번이라 3번이라 그거일수도 있어 피해자인줄 알수도 있어 야 해체기 열었다 갈았다 이미 아니 여기 사람 채널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쉽다 갈았냐? 어 갈았어 오! 시비론 아아아 개 웃겨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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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님 고마워 Egg 고마워 고마워 아냐